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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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아 어 좀있다 내려 여기 내려놔 같이 들어갔다와서 사장님이 들어와 보래 ют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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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柊 ㄷㄷ 왜 김 장기 어떨거 tomb 오랫 패밀리 룩! 베개도 있고, 에어컨도 있고 여기 밖에는 원래 흡연 베란다래요. 안녕! 어, 여기?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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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이제 걸을 수 있어. 안성민 기차 다 왔습니다. 아니, 이렇게 뛰지마. 여기 가까이 와. 아니, 내가! 저 재빠른 다리! 재빠른 다리! 재빠른 다리! 재빠른 다리! 재빠른 다리! crit 드디어 이거 왜 세월해? 세월해 괜찮은데? 삼겹살 배고파요? 네 얼른 고와줄게요 밥도 다 됐어? 응 GM multipl기 그리고 네 맛있게 먹으세요 네 맛있게 먹으세요 장어 심겹살 맛있게 먹어요 장어 먹고 있어요 잘구나 가락가락 눈물에 떨어진 햇볕을 흘리네 푸른다 오랜 꽃 날 덜어 미친 날 손에 들여서 악마고 떳떳해 엄마고 말 날씨에 애기고 으쓱으쓱 달았다 아 잘했어요 맞을게 돼지야? 아니야 돼지일 때 있어서 초고돼지인데 초고돼지인데 그때는 어랑이 택탱해서 저번에 했지 우리 아빠는 안췄다 귀엽다 귀엽대 졸았어 뭐라고 하면 바로 당근 당근 누가 괴롭고 생기다고 요청하실 텐데 짠 살짝만 겹쳐 근데 풍요나가 이렇게 택배로 나왔어 유튜브에 이거 다 가려준다 이거 다 가려준다 생일이 아니었어 사랑하는 우리 정민이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의 생일 파티 양정민 우와 할아버지 할아버지 거두 생일이 뭘까 하여 오 마인크랩도 좋대 오 마인크랩도 좋대 오 마인크랩도 좋대 잘릴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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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있어 찍으면 되는거야 오 잠깐만 이거 오 잠깐만 이거 꽃이 진짜 크다 이거 크다 이거 봐 우리도 아무나도 안 될 때 응 자 이제 할아버지 먼저 아니 아빠 먼저 떠 하나 집어먹어 야 바지락 진짜 크다 확실하다 그치? 진짜 크다 나 스스로 넌 내 손에 영원히 알아둘게 내 손에 내 손에 내 손에 내 손에 너를 만난 것이 해가 있으며 하나의 영원히 예 예 예 내 손에 내 손에 내 손에 내 손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